애인에게 써먹으면 좋은 애교 스킬 때에 따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너 신고할 거야 왜? 허니 신고 너 정말 별로다 왜? 내가 뭐 잘못했어? 내 마음속에 별로 띵띵 나 라면 되게 좋아해 무슨 라면? 너와 함께 라면 더 띵띵 오빠 나랑 밴드 할래? 무슨 밴드? 나의 허즈밴드 띵띵 오빠 오빠 오늘 뭐 할래? 셋 난 오늘 그닥 어 왜? 기분 안 좋아? 아니 너 맘속으로 다그닥 다그닥 띵띵